이번 앨범 중에서 취미는 너를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드림노트의 취미는 뭔가요? 제 취미는 궁금하시죠? 제 취미는 우리 팬들 생각하기 나라의 취미는? 저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어떤 취미야? 미소 저는 요즘 자기 전에 강아지 영상 보고 자거든요 제가 봤어요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더라고요 강아지 영상을 보고 잠이 들면 꿈을 꾸죠 또 취미가 있는 분 계시나요? 저는 말해도 되나요? 총 쏘는 게임일 수 있는데요 이게 제일 취미입니다 총 쏘는 게임 저도 좋아합니다 저희 같이 가는 멤버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좋아요 1인 1닭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취미? 다른 취미는? 네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뽀뽀